안녕하세요. 호신작가입니다. 간혹 일본의 문화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일본의 문화임에도 일본에서는 행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일본의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생도 AV에 출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AV 관련된 피해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7월 일본 국회에서는 AV신법이 통과됐습니다. AV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서면 체결, 교부로부터 1개월간 촬영금지, 모든 촬영이 종료되었을 때부터 4개월간은 공표금지, 발매금지는 아님, AV 출연 후 1년간, 신법 시행 후 2년은 2년간, 무조건 출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자는 계약 해지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리스크로 중소업체 중에는 문을 닫은 것도 있고 작품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인배우의 경우 갑작스런 변심으로 계약 취소를 해버릴 가능성으로 신인 기용도 꺼려지고 있어 신인의 대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연하는 배우들은 일본인이지만 제작은 미국 업체에 맡기고 촬영 장소는 동남아 등 해외에서 실시한 후 그 영상을 역수입하는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V신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제약은 AV배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V배우는 월세 아파트를 구할 수 없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등 사회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 분위기와는 반대로 일본의 AV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탑섹시 여배우 47명이 대만에 집결, 3일 만에 15만 명 방문, 성인전의 비용은 수십억엔 아시아에서 높아지는 브랜드력,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신베이 박람회장에서 2023 타이베이 레드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행사 홍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제 얼굴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삭제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성인 컨텐츠 및 용품 관련 홍보 이벤트로 2017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코로나로 중지됐다가 올해 4년 만에 4회째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 행사장 입장료는 하나 약 4만 5천원 정도고 골드 여배우와 친밀 접촉 이벤트, 플래티넘 여배우의 애정 진찰실, 실버 여배우의 마사지 등의 옵션 이벤트는 약 15만원 정도입니다. 이벤트 회장이 문을 여는 시간이 10시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모든 여배우가 무대에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47명이 무대에 섰는데 여기서 47명이 일본 배우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행사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을 뒤로하고 찍은 여배우의 사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는지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여배우가 관람객 위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배우가 행사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고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기사에서는 한국 언론인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가한 47명의 여배우는 3일 동안의 행사 참석을 포함해 총 5일간 대만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대동한 한국 언론인이 말한다. 여배우마다 개런티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숙박, 교통비는 별도 지급되고 개런티는 3일간 30만엔 인기 여배우는 100만엔 정도 대만에서 절대적 인기를 자랑하는 한 유명 여배우는 별격 취급을 받아 몇백만엔의 개런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행사 참석 비용이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고 관광지 지우펀드 같고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대응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이벤트와는 달리 만지는 사람이 있어서 개중에는 가는 것이 조금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가한 섹시 여배우. 그런데 조금은 놀라운 일들도 행사장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개최 기간 중 한 회식에서 대만 행사 주최자 측 사람이 저녁 접대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여배우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있었는데 초유명 여배우는 2시간에 600만엔 가장 싼 여배우는 시간당 약 50만엔이라고 적혀있었어요. 행사 종료 시간은 18시인데 여배우들과는 21시부터 24시 사이에 데이트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었고요. 데이트라고는 하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보시는 이미지가 문제의 접대 목록입니다. 하단에는 몰래카메라, 녹음, 녹화, 벌금 10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가장 싼 사람이 시간당 약 500만원 인기 배우는 2시간에 약 6천만원 데이트 비용 치고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 리스트는 대만 SNS에 유출돼서 크게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 대해서 주최 측은 인터넷상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 속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고 여배우들도 이 리스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히 아시아에서 일본 성인 작품과 섹시 여배우의 브랜드력이 높아지면서 해외 거주 팬이 급증하고 있고 모델이나 탤런트 등 해외에서는 성인 작품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활약하는 여배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업체도 여배우 소속사도 해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벤트 등으로 직접 팬들과 접하는 라이브 체험에 힘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에서 행사 개최가 증가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행사에 나가 얼굴을 비춤으로써 잡지 표지의 일이나 다른 이벤트 출연 의뢰를 받기도 합니다. 대만, 홍콩에서는 화장품, 온라인 게임 등 광고 모델로 기용될 기회도 있습니다. 이제 섹시 여배우는 일본 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의 이벤트 출연은 앞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AV는 일본만이 아니라 아시아 정역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을 대표하는 강력한 일본 문화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련 업체의 어워드 행사도 2019년을 끝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호텔이나 행사장 측의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회장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행사 개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V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회장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정작 본고장에서는 관련 행사를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더 활발하게 열릴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AV 배우들에게 사회적 차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련 행사조차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지만 일본에서는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만으로 목격 일어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